TV가 크니까 볼맛 난다 야 너 근데 거실이 작아서 큰 TV 못 산다며? 그래, 맞아 그게 말이야 내가 고민하다가 LG 베스트샵에 갔거든? 근데 고객님 댁에는 얇아서 벽에 착 붙는 올레드 TV라면 더 큰 65 사이즈도 문제없죠 올레드는 시야각의 왜곡이 없어서 식탁 쪽에서도 잘 보입니다 우와, 좋은데요? 당신의 생활 공간을 잘 아는 LG 베스트샵 생활 맞춤 컨설팅 LG 베스트샵